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사학교의 연하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12월 2주 영사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영적 존재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천사 사탄과 귀신들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세계관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인지할 수도 없고 어쩌다가 경험했다 하더라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감각을 통해 들어온 것만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영적 실체를 알려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수십 년간 다닌다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영적 실체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알려면 영원히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실체를 본다는 것은 귀신들과 천사들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뜻과 목적과 활동성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인지 귀신이 하는 일인지 분별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별의 은사를 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귀신들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고 결국 지옥에 가고 맙니다 귀신들 중에서 가장 센 미혹의 영은 속이는 것을 전문으로 아는 고급령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들어와서 다른 학업령들을 불러들여 집을 짓습니다 영성학교 사역을 시작할 때 미혹의 영에 대한 존재만 알았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어떻게 미혹의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지 아는 바가 별로 없었습니다 결국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가 드러나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미혹의 영이 아직 잠복하고 있다고 보아야 되겠죠 그럼 미혹의 영의 정복하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먼저 회계입니다 미혹의 영은 성령께서 내게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나갈 준비를 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오시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여전히 죄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계하고 예수 보혈로 죄를 씻는 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인지가 안되는 것이죠 기도훈련을 하는 분들은 회계는 날마다 하고 있는데 마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미혹의 영은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게 죄의 덫을 놓는 데 천재적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할 수 없는 위조지폐를 시중에 유통하는 것처럼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죄로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심으로 자기를 살피는 일에 전념하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스스로 깨닫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이미 변질되어 있기 때문이죠 흙탕물로 매일 몸을 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내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죄조차 깨달을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내 안에 벗겨내야 하는 죄가 무엇인지 보게 해달라고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혹의 공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육신을 기쁘게 하는 죄로 공격을 합니다 이것을 죄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죄는 인지가 잘 안됩니다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욕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기뻐하고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곧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죄라고 하십니다 또 두 번째 기도훈련에 만족하게 합니다 이전에는 10분도 채 기도하지 못했던 내가 이제 하루 2시간은 걷더니 하고 있고 영성학교에 가서도 5시간은 기본적으로 기도합니다 이러한 습관에 적응이 되면서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만족감이 젖어서 가난하고의 통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기도훈련은 한낱 종교의 기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교회에서 희생적인 봉상행위를 하며 나의 신앙에 만족했듯이 말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담지 못한 빈 그릇을 하나님께 받으라고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빠진 기도를 하면서 왜 안 오시는지 오리무적입니다 세 번째 참 공격을 변질시키는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묘경의 치명적인 전략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에 관심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도 모르게 문제를 벗어나게 되는 그날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전국 가기 위해 기도한다는 말은 일면 맞는 말이지만 에버랜드를 신나게 바라는 아이들처럼 하나님과 관계없는 걱정건심없는 놀이동산 천국을 바랄 수 있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예전처럼 잘 먹고 편안하게 지내고 싶어서 돌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묘경은 우리 중심의 잘못된 기도의 동기를 숨기고 마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믿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안 오신다면 나의 성대로 샅샅이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오로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99%를 하나님을 쫓아서도 내 유익을 줬는 것이 1%만 있어도 하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전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시험을 치료하는 학생 입장이라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시험 문제도 갖고 답도 아는데 통과를 못했다면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겠죠 그것을 속히 찾아서 정답을 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아죽이기입니다 대체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지 내 마음대로 행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뱀은 이 선택을 가만 두고 보지 않고 개인파 협황 쳐놓았습니다 이 선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시로 일어납니다 이 선택의 순간은 뱀과 싸우지 않으면 범죄로 이어집니다 기도는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자아가 바라는 것도 원하는 것도 없어지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보기에는 순종의 도사들이었습니다 600여 개의 율법 조항들을 지키는 데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뱀의 자녀가 되어버렸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제목은 자기의 자기만족이었습니다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기만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며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분노가 치솟습니다 겉으로는 겸손을 가장한 말로 제가 참 부족해요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하며 점처럼 행동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교만이 가득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는지 하늘에 쏘는 양식을 얻고 있는지 나의 앞길을 인도하는 지혜를 잘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살피는 일에 전념하는 것은 자기 부인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승하라의 2장에는 유대민족이 범죄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눈동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2장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에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하셨고 훗날 다이슨 10편 17편에서 죽게 피하는 자신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감춰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눈동자를 얼마나 열심히 지키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티끈이 들어가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끼기에 눈꺼풀로 쉬지 않고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기 백성을 자기의 눈동자처럼 여기십니다 내가 이러한 존재가 된다면 이보다 황소하고 감사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께 이런 관계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켰어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자문 7장 1절 말씀이죠 저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천천시원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제 얼굴 앞에 물솟듯 할지어다 에레미아의가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의 눈동자처럼 귀히 여기고 지키는 자 범죄를 인하여 애통의 눈물로 가득한 눈동자로 쉬지 않고 하늘아버지께 마음을 쏟아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